500m 앞 70km 도룸박질하는 차들 단속하는디 난 도룰락하지 마라 외모하고 우리 김변호사님하고 김변호사님 외모만 보면 안되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분은 오해를 많이 해 아 뭐 저렇게 옷도 배도 이상하고 아냐 절대 아냐 그건 내가 보니까 컨셉이야 그냥 컨셉이 컨셉 그거 되게 예리한 분이야 그냥 말하는게 되게 조금 좀 이렇게 살도 찌고 그죠 막 얼굴봐봐 반창고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좀 우리가 볼때는 조금 아 뭐 사물도 제대로 없고 아냐아냐 그분 굉장한 분이야 굉장한 분 어 굉장한 분 아이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 아니까 우리가 볼때는 아니 그분은 내가 보니깐